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키아에요 제가 오늘은 바다 고지 마시멜로 먹방을 준비했어요 앞에 3개는 불로 구운거구요 뒤에는 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색깔이랑 어울리게 여기 블루레모네이드도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귀엽죠? 바다에마 불가사리 문어입니다 바다에마 불가사리 문어입니다 그래서у것은 아름다운 버클로 씹으셨을 텐데 바다에마 불가사리 바다에마 불가사리 구입해서 크로스에 찍어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8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요즘 빡빡 고기 빡빡 엄청 반짝 구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요네즈 물에 굽지 않은 마시멜로우 새우 림 아이스크림 고추 삶고 하루무육 10.5 그냥 먹으니까 맛이 확실히 없네요 맛은 우리가 아는 마시멜로우에 설탕이 가득한 맛이에요 안되겠어요 물로 구워줄게요 아는 마시멜로우 오우 오우 아는 마시멜로우 고기 아는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여기때문에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는 3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두개는 못먹겠네요. 반갑습니다.